두 선수의 경기 출발했습니다. 서비스 하성빈 어 4극 면소 하성빈의 득점 하성빈 서비스 득점 있습니다. 서비스 김현수 좀 더 힘이 들어가 보입니다. 직선 바다냅니다. 서비스 득점 하성 하성빈의 서브 이번에 서비스 김현수 네트에 맞은 공 이어갑니다. 득점 김현수의 서비스 한 차례 더 이어집니다. 주구 시작하는 플레이가 훨씬 많습니다. 예 네 그러다보니까 어 본인이 하성 하성 김현수 직선 하성빈 선수의 기회인데요. 코스 변화 마지막에 버텨내지 못하는 4근 주변 하성 하성 블리 동기 하성 하성 김현수의 서브입니다. 중진을 노려봤습니다. 탑스피으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즉선 코스 하성빈 리시브 되지 않습니까? 많이 깎여서 아마 뺏고 있는 김현수였고요. 하성빈의 서비스 네트 받고 넘어갔습니다. 방향을 바꿉니다. 서비스 하성빈 공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 김현수의 서비스입니다. 서비스합니다. 하성빈의 서브 서비스 이후 다시 출발을 했는데요. 또 한 점을 앞서 있는 김현수 서비스는 5점 차로 김현수가 앞서 있습니다. 예 예 예 9대6입니다. 네트 받고 들어왔고요. 하성빈의 게임 포인트 김현수 하성빈의 서비스 서비스 막아내고 있는 하성빈 하지만 하성빈 리시브 하성빈의 서브 하성빈 공격 한 점을 더 오른쪽 사방 중 지금 서비스 예 예 김현소의 서브였습니다 리시브 다시한번 김현소입니다 하성빈의 리시 매치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